인구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비중이 줄고 어르신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80세로 예상되었던 평균 수명은 의학의 급속한 발달로 100세의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약 20년의 추가 수익이 더 필요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어르신이 되면 돈이 더 필요해집니다. 4인 가족 식비가 월 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식료품비가 점점 더 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보도에서는 식료품비를 가장 줄이기 어려운 항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식료품비는 아끼기 매우 어려운 품목이며 이것을 아끼다가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비율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식료품비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죠. 공동구매가 좋은 답입니다.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자연히 가격을 크게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구매를 일반인들이 힘 모아서 하기엔 매우 번거롭습니다. 즉 공동구매를 대행해줄 실력있고 양심적인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찾은 답은 예약형 공동구매입니다. 공동구매를 예약형으로 진행하면 공급자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가격 메리트가 생깁니다. 이렇게 형성된 가격 메리트를 가입 회원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월 3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작게는 월 15만원을 정하셔도 됩니다. 15만원으로 하시더라도 곧 30만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월 30만원의 경우 월말에 4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13.3%나 할인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5%를 추천인 수당으로 지급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5단계로 하여 각 1%씩 지급합니다. 5단계나 되다보니 추천인이 늘게 되면 지급액이 매우 커집니다. 본인이 5명을 추천하고 아래에서 평균 2.84명 추천 시 월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본인이 20명을 추천한다면 월 600만원이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평균 2.84명이 될 수 있겠냐 하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감동을 받으면 다른 사람도 같이 감동을 받습니다. 식료품비는 안 쓰면 죽습니다. 식료품 구매 외에는 매주 반복적으로 사도록 만들만한 것이 없습니다. 즉 식료품 공동구매보다 더 강력한 아이템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쿠팡이나 마켓컬리 어떤 곳도 13.3%나 할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쿠팡과 마켓컬리 등에서 상당액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쿠팡과 마켓컬리 등에 납품하는 곳을 찾아 할인액을 고객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고객 회원들 역시 본인이 써보고 카톡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쇼핑몰 자체가 추천인이 없이는 가입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쇼핑몰에서 추천인을 넣고 가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네트워크 느낌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일종의 소문내기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투자로 오해하시는데 투자가 아닙니다. 월 15만원 혹은 월 30만원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식자재 구매는 1인 가구당 최소 3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시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치를 선결제하게 되면 추천수당 역시 1년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60만원을 선입금하게 되면 추천수당 1800만원이 지급됩니다. 게다가 360만원을 회사가 보유하게 되면 회사는 더 큰 힘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명이 가입하게 되면 회사 보유 현금은 360억원이 됩니다. 10만 명이 가입하면 3,6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3,600억원을 보유하게 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고객 회원들의 구매 패턴을 모두 알고 있게 되므로 해외에서 직접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국내 농가들의 경우에도 계약 재배가 가능해져서 최고의 제품을 독점 계약하게 됩니다. 즉 가성비 갑인 최고의 제품들을 라인업하게 되므로 고객 회원과 회사 모두 일거양득이 됩니다. 360만원 회원 가입이 가시화되게 되면 회사는 급속도로 커져나갑니다. 함께 하십시오. 반드시 강력한 노후 대책과 풍부한 노후 자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360만원 회원 가입을 하신 것은 쇼핑몰 포인트로 전환되어 언제나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쇼핑몰 포인트는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주 단위로 예약 구매를 하시고 매주 푸드박스가 댁으로 배송됩니다. 월 30만원을 소진하시면 되며 매월 남은 금액은 모두 이월됩니다. 월 30만원 구매가 부담이신 분은 월 15만원을 구매 단위로 하셔도 됩니다. 연 구매액으로 180만원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전한 상품 구매일 뿐만 아니라 지속 구매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안 먹고는 살 수 없습니다. 1년 예약으로 한번 예약 구매에 익숙해지면 삶이 매우 편리해집니다. 어차피 우리가 매월 사야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쌀, 라면, 계란, 과일, 채소, 생선, 필수 고기류는 안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밀키트도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리성 밀키트보다는 이미 다 요리되어 있어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인기라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나 1인 가구 그리고 어르신들은 요리하는 것을 버거워합니다. 간단하게 데워서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1인 가구 천만시대, 어르신 인구 천만시대입니다. 2천만 명이 요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국민의 40%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됩니다. 2천만 명 정도가 가입한다고 본다면 월 6조 원의 구매액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한 어르신 가입이 많을 것입니다. 2차로는 식료품비를 아끼려는 1인 가구 가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물품 구성이 다양해지고 다변화하면 일반 주부들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일반 주부들까지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엄청난 속도로 가입이 늘어납니다. 본인이 65세 이상인데 아직 부자가 아니시라면 반드시 가입하세요. 노후 자금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식료품비 공동구매 참여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생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월 30만원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만약 아래에 10명 정도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원래 받는 돈 4만원에 10명에게서 받는 돈 3만원이 생깁니다. 즉 할인받는 금액이 7만원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포기할 분이 계실까요? 게다가 매월 3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데요. 거의 99%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내가 소개한 5명이 500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년 구매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5명을 가지고도 매년 1,800만원을 받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그 다음 해에 또 5명을 소개했다고 하면 당신의 소득은 매년 3,6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2년이 되기 전에 소개할 만한 분들은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겠지만요. 식료품비를 공동구매로 함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비용도 아끼시고 돈도 많이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Let's go!